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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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! 안녕하세요. 잘 있었어? 네. 여기서 뵙네요. 여기서 보네. 이렇게 된 거예요, 교수님?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네요. 어떻게 된 건데요? 아니, 내가 다른 예능 프로그램 나오셔서 돌싱글즈는 너무 애청자다. 땡이다. 제가 요즘에 너무 푹 빠진 프로그램이 있는데 돌싱글즈. 재밌어요, 그거 재밌어. 거기 요즘에 국민 돌싱남 남기 씨가 나오시잖아요. 그러니까 돌싱글즈를 보고 연애 프로그램에 관심이 생겨서 아니, 거기 한번 좀 불러드려. 그래. 이 정도까지. 더 팬이다. 아, 정말요?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돼서 제가 범죄를 얘기하지 않는 예능은 최초 출연이에요. 아! 아, 오늘 근데 범죄 얘기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어떻게 된 상황인지 굉장히 궁금했네요. 설마 아니지. 존박도 이 프로그램 애청자였다고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? 네, 저도 사실 주변 사람들이 워낙 재밌다고 해서 무심결에 이렇게 틀어서 봤는데 멈추지 못하고 맞아요 맞아요. 네, 쭉 봤습니다. 네, 쭉 봤습니다.